결절종 안녕하세요. 세움병원과 함께 결절종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절종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절종은 얇은 섬유성 피막 안에 약간 노랗고 끈적이는 액체가 함유되어 있는 물혹성 종양입니다. 손에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형태로 통할 만한 것부터 자금 알반만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쉽게 발생하고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주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절종의 발병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외상으로 인해 관절액이나 힘줄막 내의 윤활액이 바깥 조직으로 새어나와 고여서 만들어진다는 설과 세포들이나 관절막이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점액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절종을 이룬다는 설이 있습니다. 결절종의 증상이 돼서 살펴보면 피부가 둥글게 튀어나오는 옷 같은 것이 보이거나 안져지는데 통증이나 불편감 등의 증상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혹이라고 하여 꼭 물렁거리지만은 않으며 액체가 많이 고여 부풀어 있을 때는 뼈처럼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손목의 불쾌감이 느껴지거나 손목을 꺾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며 드물게 신경이나 혈관의 압박으로 근력의 약화를 겪기도 합니다. 결절종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간혹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보기가 흉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 방법으로는 외부에서 압박해 파혈시키거나 주사기로 흡입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재발율이 80%에 가깝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절개하여 뿌리까지 제거하거나 관절내시경을 통해 결절종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결절종은 수술 후 약 2주간은 상처의 안정을 위해 반깁스나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2주째에는 실밥이나 테이프를 제거하고 반깁스도 풀고 손목 관절 운동이 시작되고 4주째에는 결절종의 재발이나 염증요물로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절종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